근데 그지다령 불러야지 자 지금부터 그지다령 장다령 동냥다령 날씨는 더우니까 한번 불러보겠어 박수 보내주세요 아이고 죽겠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느리면은 쳐져 빨리 가야 돼 빨리 조금만 더 빨리 오케이 시구시구 들어간다 시구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박수 죽지도 알고 헛고 왔다 지니고도 지니고도 죽으시고 시구시구 들어간다 시구시구시구 들어간다 시구시구 들어간다 양자 한자 둘구분이 사망하니라 다 상징이라리 취미하는 성리라리 내신 회사 한자 둘구분이 사생들 다 갈려주어라 죽으면 죽었지 못살겄네 다섯 해 웃자 둘구분이 우예 우예 어디서 배우니 제대로 배웠다 지구시구시구 들어간다 지구시구시구 들어간다 지구시구 들어간다 지구시구 들어간다 이 맘 이거 끝나면 한번 더 눌러줘 짧으니까 한번 더 눌러줘 지구시구 들어간다 지구시구 들어간다 여섯 해 육자 둘구분이 명하리라 아유 기도하네 여기 오동남시가 칠 차 한자 둘구분이 칠어 하리라 아 칠 수이라리 그지 박수 한번 더 보내줘 지금 박수 처리실 성릉은 오늘 저녁에 구슬치다가 오광에 서기고 따따불에 흔들고 딱 들여서 아사람이야 아사람이야 들어간다 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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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 제대로 좀 찍어주시오 제대로 제대로 좀 박아줘 제대로 박아줘 쉬고 쉬고 들어간다 지리고 또 지리고 또 들으시고 구자하리자 별구분이 구어리라 구이라리 구가주가 죽으시고 남을 내 남을 내 십자하리장에 남았구나 십니 백니 가림리라 주차한 놀이가 죽으시고 지리고 또 지리고 또 들으시고 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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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 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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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감사합니다 날씨가 덥든 죽든 그지들은 무대에서 해야 돼요 여기서 그지가 더워가지고 쓰러져서 죽으면 동작동 국립미주에 묻어주시오 더운데 열심히 그냥 거시기 하다가 쓰러져서 죽었다고 이렇게 꼭 하고 묻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신 우리 스님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또 총동문회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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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들어간다 그러면 꿍꿍꿍 눌러줘 그렇지 자 시작 들어 들어가 아니야 아니야 들어간다 하면 꿍꿍꿍 눌러줘 들어 들어간다 박수가 별로 없네